개척하기 전에는 부서사역자였기 때문에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서브 역할이었다면 개척을 하고 나서는 하나하나 같이 의논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1도 준비하지 않았어요. 그래서 재정도 없었고 아무것도 청사진도 없었고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. 내가 당신하고 결혼했으니까 함께 이 일들을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렇게 무사님이 얘기하실 때 요청하실 때 또 같이 동역을 할 때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여전히 저는 오늘 인터뷰도 그랬지만 내가 왜요? 무사님만 하시면 안 돼요? 라고 했죠. 하나님이 나에게 요청하신 것들을 거절하지 않는 게 저의 원칙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. 그런 게 저한테는 좀 있었기 때문에 무사님이랑 동역하는 게 기뻤던 것 같아요. 그리고 특히 풍산기를 하면서 굉장히 성도들이 정말 이런 게 복음이었네요? 또 이런 게 교회였네요? 이런 게 공동체였네요? 라고 하는 기쁨들을 알아가는 걸 함께 보고 느끼니까 너무 그게 기쁨인 거예요. 처음에는 오스갯소리로 아! 무사님이 개척하면 1년 안에 100명이 되겠지라고 그냥 속으로 생각했거든요. 이 사람이라면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? 더더 바라지도 않아 말하는 솔직히 그런 나중에 그게 얼마나 큰 교만이었는지 알았는데 근데 이제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성도들이 그렇게 왔다면 저는 아마 이 자리를 같이 동역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한 사람 한 사람 올 때마다 같이 풍산기를 하면서 그것 때문에 동역하는 기쁨이 더 커졌던 것 같아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